맞게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종선 감독님, 지진희씨, 이준혁씨, 허주도씨, 강한나씨, 배종옥씨, 김균희씨, 손석구씨, 최윤형씨의 순으로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여기 8분과 함께 감독님이 무대 이름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흘려나갈지 60일 지정생존자 너무나 큰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취재인 여러분이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유종선 감독님. 예, 안녕하세요. 60일 지정생존자 연출을 맡은 유호준영상입니다. 오늘 미사일 찢어오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 지진희씨부터 맡은 역할과 함께 오늘 함께하고 계신 소감도 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정생존자에서 방구 진영을 맡은 지진희님이랑 이렇게 관심 많이 다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진희씨. 네, 안녕하세요. 지정생존자에서 오후영상의 역할을 맡은 지진희입니다. 하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순영상을 맡은 우수입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61일 지정생존자에서 한나영 역을 맡은 가은아입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1일 지정생존자에서 한나영 역할을 맡은 김규리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저희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성우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영진을 용기한 손석구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최윤도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와대 제1부서실 정책비서관 정수정 역할을 맡은 최윤도입니다.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찍었으니까 예쁘게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사로 갔고요. 그럼 우리 기자님들께 질문을 받을 시간, 본부쪽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고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